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성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어떻게 착착착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진행 잘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멈춰 있을까? 계획은 잘 세웠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 세우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제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13년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로 살기 전에 그럼 저는 뭐를 했냐? 제 직업은 원래 헤어 디자이너였었어요. 그래서 제 샵도 운영했었고 헤어 클리닉 강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새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그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13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헤어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20대부터 헤어일을 했었고 그 또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일을 했었고 제가 미용실을 했을 때 또 유산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데도 제 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헬스팩을 하나를 전달받게 된 거예요. 운명처럼. 저는 그게 그날이 너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운명 같았어요. 그렇게 유산하를 처음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유산하의 그 제품력에 너무 반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유산하로 이렇게 2년 동안 챙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건강만화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이 찍은 이 사진이 저희 옆에 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이거든요. 큰아이 고3 때 돈을 이제 벌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건강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용사잖아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일이 미용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일은 사실 제가 해봐서 20대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용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제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유산하가 들어왔어요. 2년 동안 제가 유산하를 전달받고 2년 동안 제품을 너무나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력으로 인해서 제가 유산하의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유산하의 제품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었을 때 제품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만약에 제품만 먹지 않고 비즈니스를 했더라면 더 높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지만 2년의 어떤 그런 제품력이 제가 유산하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사안되어 있어서 저는 가장 밑바탕이 저는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저희 큰아이 고3 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쪽에 외국인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저희 큰아이인데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딱 500만 원만 벌고 싶었습니다. 500만 원 벌면 신랑도 벌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했었을 때 저희 큰아이가 한 달 캐나다로 여행 겸 어떤 그런 캠프 생활을 간다고 했었을 때 제가 신랑 허락받지 않고 보냈던 사진이고요. 그의 같은 해에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이 저희 막내예요. 막내딸인데 이때도 그 같은 해였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2년 했었을 때 신랑하고 상의하지 않고 호주로 한 달 캠프 보낸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저희 딸을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둘째 딸 사진인데요. 저희 둘째는 외국 유학 보냈어요. 제가 2년 만에.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저희 딸들 때문에 이렇게 2년 만에 제가 원하는 딸들 뒷바라지를 잘 알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뤄냈어요. 그러면 그만해도 되겠죠. 제 꿈 다 잃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거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또 함께 같이 행복해지고 잘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많은 그런 성공자, 성공자분들을 보면서 저도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어섰어요. 어머 감사해요.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50이라는 코로나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갱년기가 왔고 그 암담한 코로나 시절에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기는 다 올 것 같아요. 그죠? 잘 나가던 때도 있지만 힘들어지는 시기 때. 그런데 유산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멋진 저한테도 그런 멋진 기회이고 이런 삶을 줬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멋진 삶과 그런 기회가 돼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지금 8년차 하고 있거든요. 8년차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 애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신랑도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5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정년할 나이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지금 해외여행 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라고요. 화이팅 이렇게.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서울을 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신랑의 어깨에 놓인 그런 짐을 내려놔줘서 사실은 너무너무나 지금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때문에 시작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김정원이라는 제 이름을 찾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멋지게 강의할 수 있는 제가 너무나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잖아요. 다들 부러우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간 데는 많은 역할을 해준 게 사실은 저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제 첫 번째 프로모션은 아시아 퍼시픽 그로스였어요. 이게 제가 골드를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달성이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문자 이렇게 플라이어가 뜬 거예요. 저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았어요. 내 평생에 공짜라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지라고. 그런데 이 여행을 가기까지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새 아이를 그때는 아이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새 아이를 또 맡겨야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여행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여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제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소비자분들 케어하는 거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저러고 가지 마를까. 그런데 그때는 여행 안 간다고 돈으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공짠데. 그래서 정말 여행 가는 날까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이런 여행도 있구나. 저희 여행 어떻게 가요. 정말 싼 거 찾고 가서 여유롭고 품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오고 갔다 와서 또 카드값 나가는 거 보면 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여행을 사실은 했었는데 유산화의 여행은 정말 달랐어요. 제가 이 첫 번째 인센티브 여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두 번째 신혼여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저의 신랑이 유산화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르게 또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랑이 또 저를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된 여행이 저의 첫 번째 아시아 퍼시픽 그로스 호주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그런 인상 깊었던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번째 제 프로모션 달성한 거거든요. 엄마하고 간 여행이었습니다. 웬 침대 사진이 저렇게 떡하니 저렇게. 그죠? 엄마 사진하고 보다 더 크게 돼 있죠. 제가 왜 침대 사진을 올렸냐면 인센티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엄마랑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할머니가 침해셔가지고 엄마가 할머니를 계속 집에서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좀 거기서 잠깐이라도 해방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컸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설득하는데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이거 공짜야. 안 가면 날려야 돼. 그래서 엄마를 공짜라는 말로 설득을 해서 사실은 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도착을 해서 바로 호텔로 갔죠. 호텔로 갔는데 호텔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저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엄마 말을 듣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우느라고. 그래서 저렇게 빈 침대만 덩그러니 찍은 사진만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가정 형편이 사실은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넉넉하지 않아서 가족 여행도 못 해봤고요. 엄마하고 단둘이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저렇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런 성격이 아니에요. 머리에 꼬꼬꼬 이런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침 먹으러 가서 조식 먹으러 가서 둘이 꼬꼬꼬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저는 이 유산화의 여행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저런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여행이라서 저는 아직도 이 엄마하고의 첫 여행, 저 인센티브 여행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많은 그런 이런 유산화 프로모션 여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쁘지만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잘 안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데가 아까 신랑에 나간 호주 엄마하고 간 태국 푸케 또 신랑하고 파타야도 갔다 왔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펭귄이 사는지 몰랐어요. 놀라시는데 펭귄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혹시 작게 보이시나요? 저 낙타 탄 거. 그런데 신랑이 아니에요. 여자 둘이 탔죠. 저희 신랑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낙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낙타를 찍고 찍어야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분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오일머니가 좋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즐거운 여행을 했던 두바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낭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삼척이라든지 제주 여행 이런 걸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런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즐기고 있지? 내 파트너들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파트너하고 오신 분들이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고 나서 제 파트너들한테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갔던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여행이더라라고 정말 가고 싶게끔 제가 계속 자랑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러우신가요? 네. 네. 부러우시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도 이번에 리더십 서미스 3명을 달성하셔서 이제 3명을 가시게 돼요. 그래서 자랑질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공유해야 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도. 저는 이 프로모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트너만 가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그 좋은 여행에 좋은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하시면 아마 파트너들도 다 같이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8년 동안 성장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모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는 사람만 가고 나는 그냥 못 가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 먹어야 되는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도전하면 그죠?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권리고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보너스 찾아 먹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달성해서도 계속 여행을 못 갔잖아요. 저도 그래서 헝가리 여행, 스리랑카 여행, 그리스 여행 못 갔어요. 다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저희 제주 여행을 갔었잖아요. 이번에 간 제주 여행이에요. 신랑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죠. 저만 웃고 있는데 옆에 많은 저희 파트너님들 파트너님들하고 같이 찍은 이런 사진이에요. 자랑질을 해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행복한 건 제가 탑10으로 갔다 왔어요. 더 좋았겠죠?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스위트 룸에서 묵었어요.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서 그리고 마음껏 쓰라고 돈도 넣어주시더라고요. 호텔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탑10 도전하셔서 저는 경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죠? 네. 1차가 끝났어요. 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두 명.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두 명 했고요. 13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열심히 4차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2차도 지금 제가 뭐요? 두 명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2차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부러우시면 하시면 되고요. 더 좋은 기회는 오늘 제주여행 더블 프로모션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여행 점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모션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시작하셨을 때 다 꿈 목표 있으셨죠? 너무 멀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모션을 활용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기간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회사가 뭐예요? 점수도 다 정해줘요. 내가 그 점수 계속 또 주마다 뭐예요? 메시지로다가 얼마 하면 되는지도 문자로 다 알려줘요. 그쵸?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걸 꼭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내 몸에 배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하실 수 있고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다 도전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이 프로모션을 활용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 뭐 있어요? 아시아 컨벤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성장하셔서 아시아 컨벤션에서 다 멋진 모습으로 거기에 다 서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에 저희 다 함께 제주여행 멋지게 행복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정말 다 도전하셨으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전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남은 2022년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프로모션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